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장보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 54분 걸려서 시장을 가서 장을 봤는데요 물론 저희집 근처에 마트나 또한 야채가게가 있지만 매우 비싸기 때문에 먼 곳까지 가서 한 5군데 이상을 돌면서 가격을 비교해서 알뜰하게 장을 보았습니다 일단 양배추를 사기 위해서 야채가게를 3군데 이상을 돌았는데요 네 갔더니 가격대가 4000원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갔던 곳에서 2000원에 득템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요 대부분 홍로가 좀 요즘 제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 2000원 이렇게 파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와 간 곳은 네 번째 갔던 야채가게에서 8개에 50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포도는 5000원이 가장 싼 거였더라구요 근데 저는 3송에 30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고구마를 먹고 있는데요 고구마도 이제 한 바구니에 5000원이 제일 저렴했는데 몇 군데 돌다보니까 3000원에 파는 곳이 있어서 반 고구마를 3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콩나물국이나 콩나물 무침 먹으면 맛있죠 네 1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네 빵이 좀 비쌌는데요 빵은 제일 싼 것이 5000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3000원 2000원에서 5000원 해서 총 18000원 장보기 하였습니다 저는 장을 매일 보지 않구요 이틀에 한 번 꼴로 보고 있는데요 어 제일 많이 봤을 때가 3만원 그리고 보통은 2만원대 보고 있으니까 하루에 만원 꼴로 지출해서 식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뜰한 장보기 계속 이어갈게요 알죠 o o